일부 지방지역은 내년부터는 바닥 깨고 대세 상승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보로요.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을 갚아도 여러분들의 원금은 거의 까지는 게 없을 겁니다. 중국 부동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 벽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헝다,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걸까요? 중국 이슈가 크게 한국이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놓고 보게 되면 대중국 수출이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4분의 1 가까이가 부동산으로 떠받들어진 게 중국 경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 중국 기업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컨트리가든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매출 기준으로 중국 1등 부동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1등은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건설사 최고의 건설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위 업체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기업의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기업으로만 끝나면 모르는데 부동산은 항상 뭐가 같이 붙냐면 금융이 같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신탁 회사들도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9월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모습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인고 감소가 오고 있고 중국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한국은 술을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저하고를 꿈꿨는데 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다. 그래서 6월, 7월 달에 지금 무역 적자가 어찌됐건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다가 지금 8월 달 들어서 다시 또 벌 수 이미 한 30조인가 적자가 다시 또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면 의식주랑 연관이 되는 거라서 거기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아무래도 소득이나 빚 갚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그 6허들이 2019년에 한 월 5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잠깐 지금 호텔실라나 이런 주식들 잠깐 올라갔는데 다른 거는 화장품이나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럼요. 더군다나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산에서 제일 큰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통계 데이터가 문제인데 중국도 통계 데이터를 보면 4%, 5%, 6% 빠진 걸로 나오는데 실제 지금 베이징이나 이런 데 실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한 15%씩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빠지니까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한국이 대중국 수출도 다행히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면 수출이고 대중 수출이 좀 악화가 되고 이러면 반도체 기업들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인센티브나 이런 소득도 줄어들 거고 그럼요. 부동산을 좀 사거나 빚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도 생기고 결국에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국 부동산의 하락이 중국과 홍콩 증시의 당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ELS나 뭐나 또 각종 파생 상황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칫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앞서서 좀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게 일부 지역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아 퍼지고 있어요? 상승의 지역이. 그렇긴 하는군요. 상승의 지역들이 계속 퍼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래량이 따라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상당히 작은 거래량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적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주담대가 7%도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마도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얘기한 것 같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7%를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미국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도 이제 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건 지금 영향을 좀 받아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일시적 반등이라고 약간 일시적인 현상, 대트켓바우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정부가 하는 정책들, 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거를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 약간은 솔직히 좀 어떤 생각까지 드리냐면 언론으로는 빠져야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떠받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탄들리를 지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둔촌주금도 그렇죠. 그래서 둔촌주금은 사실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정부가 잘 대처를 했다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유리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대부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50년으로 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첫 집을 언제 사죠? 첫 집을 결혼하고 초등학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결혼은 다 30대 후반이나 40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40에다 50년 더하면요. 90살입니다. 아 그러네요. 35세 내 집 마련을 해도 50년 갚으면요. 85세입니다. 죽고 나서도 이걸 다 못 갚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50년짜리 이거 대출이 너는 정말 심각하더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상환 방식이 뭐냐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이게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내는 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50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서 매달 200만 원씩 갚아요. 그럼 이 200만 원을 5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이걸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내가 대출을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원금이 까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자예요. 이게 뭐냐면 원리금 이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원금이고요. 얘가 이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철저하게 은행에 유리한 방식이에요. 즉 중간에 내가 이 대출을 갚으면 나는 그동안 내가 매달 상환하는 200만 원은 거의 다 다 이자예요. 내 원금이 까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원금과 이자를 반반 정도씩 내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30년이 지나도 내 원금은 4분의 1이나 갚을까 말까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처음 10년, 20년, 30년 동안은 내가 매달 갚는 거에서 원금 까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0세의 집을 샀어요. 그러면 50년짜리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한 60세가 됐을 때 내가 이걸 갚으려고 해요. 그때부터 원금이 까지는 거예요? 원금이 거의 다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60세 됐을 때부터 이제 갚아야 원금이 까지는 거. 그런데 이거를 50년짜리로 만들었다? 저는 이거 나중에 진짜 큰 문제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 부양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금융권이 부실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30년이 되면 이미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인구가 계속 성장하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50년을 대출을 받으면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금융권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거를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60세, 70세이신 분들도 50년짜리로 받은 거예요. 대출을. 그래서 이제 한 달 사이에 지금 1조 넘게 대출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단 연령 조정을 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30살부터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저는 너무 이거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드셨는지. 이거 없애야 돼요. 아니 50년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모면하려는 이런 정책들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보로요.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받았다가는요. 10년, 20년, 30년을 갚아도 여러분들의 원금은 거의 까지는 게 없을 겁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도 아마 이런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중국 부동산도 15%, 20%씩 빠지고 있다고 그랬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한국 부동산도 조정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이클 상으로 볼 때 6년도 있었고 과거에 빠지는 기간이 지금 한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조정이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빠르면 한 1, 2년, 길면 한 4, 5년 정도 더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는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포탄돌리기들이 거의 한계에 많이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주가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환율도 또다시 거의 1,340원 부근까지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또다시 작년 하반기와 같은 뭔가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급락이 나타날 겁니다. 급락이. 작년 하반기에는 22% 하락을 했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0이나 또다시 20이나 30% 빠진다. 더 심각한 거죠. 10%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2차 찐하락이 오게 되면 작년보다 더 심각하게 빠질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반대로 그만큼 기회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런 리스크 없을 경우 환율도 다시 잠잠해지고 물건 우려에 대한 이런 것도 없고 뭔가 리스크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초중반부터 다시 완만하게 빠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27년에 28년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전반기 때 들었을 때 주가는 2650 정도로 보시고 환율도 1350. 지금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보시고 했는데 이게 잠깐 올라가서 부동산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만 꺾이면 확 바뀌는 것 같고 확 바뀌죠. 우리나라는 진짜 경제의 대외적인 변화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만 보자 우리는. 갑자기 웬 부동산은 환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환율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년에도 급락이 왔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됐죠?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450원 근처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이제 아주 긴 시계열 차트를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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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여유 범퍼가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경우가 세 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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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의 장기 시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한 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 한 번 금융위기 때 줄어들었고요. 최근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보시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외환 보유가 훅 줄었다가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줄고 있고 환율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기가 터진다 안 터진다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뭔가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지금 한국은 상당히 그 공격에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외환 보유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가을 8월, 9월, 10월, 11월은 우리가 환율을 좀 아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 1,400원 정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작년 하반기와 같은 굉장히 급락세가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없다면 큰 하락 없이는 지나가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또 어느 때보다 올해 사실 상반기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불구 얼마 전까지만 분위기 좋았는데 8월 달 들어서부터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여러 가지 중에서요. 대표님, 한 언제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주택 매수식이요? 매수식이? 일단 저는 올해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뭔가 환율이 좀 올라가고 이러면 아마 급락이 나타날 거고 이런 급락이 내년 어느 지금까지도 이어지겠죠. 하지만 한 번 급락이 나타났다가 단기 반대가 나타날 때 또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라면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PIR이나 주택 구매력지수 데이터가 상당히 무릎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보통의 하락 사이클이 오면 5년, 6년씩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5년, 6년이 아니라 이 하락 사이클이 한 3년 안짝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말이나 25년 정도에는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면 좀 늦어질 텐데 그리고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일부 지방지역은 내년부터는 바닥 짓고 대세 상승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일단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역이 가장 안 좋았던 인천대구. 인천대구는 내년부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남, 충북, 전북, 울산, 경남, 경북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데이터로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인거든요. 지금 대구들 많이, 현금 있으신 분들은 대구 많이 노리시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원래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악소리 나는 데 가서 사야 그래야 돈을 법니다. 지금 제일 시장 상황에 안 좋은 데가 인천대구였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무릎 밑에서 사는 걸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 무릎은 절대 아닌 거죠? 지금 서울은 지금 가슴 명치까지 떨어졌다가 명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허리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었어요. 서울의 일부 지역은.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명치나 어깨까지 올라와서 지금 다시 또 거품이 또 쌓여서 서울은 절대 지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서울은 계속 올라간다.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봐도 서울도 한 번 하락이 오면은 5년, 6년씩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하는 와중에도 항상 단기 반등장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 반등장에 절대 우리는 속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글로벌 금리 이런 여러 가지 소득 수준 PIR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확실히 뭔가 조금 좋아 보이는 게 딱히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물가거든요. 물가가 지금 진정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 추이가 결정이 될 거고 또 한국의 금리 시장의 영향을 받을 텐데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한국은 지금 기업이나 개인이나 부채가 역사상 가장 많아요. GDP 대비해서 둘 다 100%가 넘는 아주 초유의 부채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채 포탄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는 바로 금리거든요. 이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면 어떤 부채가 좀 많아도 이게 연차능력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 못 견디죠. 이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 결국에는 이게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금리 5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다 끝났다. 인상 사이 끝나고 금리나 연말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 금리는 이제 끝났다. 변수로서.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1970년대 그때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저는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섣불리 어느 한 쪽에 몰빵하기보다는 항상 조심하고 자산배분하고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감당 가능한 범위가 그럼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동산 찐 상승을 바라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진짜 누구보다 상승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 빨리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김기원의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년 어느 지음부터는 이제는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는 그동안 정말 김기원 맨날 얘는 진짜 하락론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다 사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좀 스탠스가 많이 바뀔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노즈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